Q. FBA의 베인의 게임 그래서 이거 FBA의 게임이 좀 달린 것 같은데요. Q. 오브 덕 스플릿이에요? Q. 시즌 MVP를 받았다. Q. 그 MVP를 지급 지사는 거죠. Q. 집 때리기도 하고요. Q. 이거 그대로 가나요? Q. 랩땅도 이거. Q. 이거 이렇게 가나요? Q. 다행킬이! Q. 다행킬이! Q. 의미가 있었네요. Q. 여기서 한 번 더! Q. 공기 남아있었는데 Q. 해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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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점으로 뒷절로 맞아봐야 못했어! 오오오오오오오오 대기하고있는거 몰랐던거 같죠? 네 루인 왔구여 자 크레이 도착 이 정도면 요만 없는 타임이 넘기는거 같은데 아직 안끝났어요 발탄 한번 아 이게 써도 시식 아래쪽으로! 노틸러스 메이저팩이라고 보는게 맞는거 같은데? 네 어...이건... 이 국장팩 어떻게 해요! 아! 자! 벌어들어 뚫려! 근데 베일이 터졌어요! 터졌어요! 그러면 나머지는 못돼요! 자! 그 물량이 뭔데요? 베일이 지금 쩝! 그 물량이 바로 달려온다? 이미 끝났죠? 아! 그래서 루시안 3일이 그냥 쏙 뽑혔습니다! 루시안의 존재감이 갑자기 올라오네요! 그렇죠! 에이스! 이거 한번 노려보나요? 루인으로 노리겠죠? 그 전에 발칸이 갔고요! 어구 기대맞게 끄었습니다! 그리고 에쿠미야! 에쿠미야! 페네르마체! 페네르마체! 이러면서 경기가 좀 길어질줄 알았는데! 페네르마체! 아! 이거 이미 갔고요! 루마도! 궁극기에 뒤토로 밀려나왔습니다! 쌍둥이 하나 날아갔고요! 워낙도 마무리가! 네! 도아라가 챔피언니 마땅히 수비에 도움이 안 됐어요! 글쎄요 이거! 지금 베인 나왔네요! 하데시! 랜턴 탈 수 있나요? 너무 많은데요? 안되네요! 주말에 강남이었어요! 너무 문별! 들어갈 수도 없어요! 움직일 수가 없어요! 보이지도 않고요! 숨 막히죠! 저 클럽 안에서 뭐가 어떻게 벌어지는지도 몰라요! 내가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건지 사이에 껴 있는지! 알 수도 없습니다! 빠져나고 싶었을 텐데! 정말 영문동체 끝날 수 있겠는데! 그리고 핀퐁 보세요! 노킹 틀었어요! 더블킹! 그리고 FBA도 끝났습니다! 결국 헤네르마치가 3승 고지 점령! 넥서스 파괴됩니다! GG! 이게 결국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! 제이스 딜량과 탈리아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딜을 집어넣었네요! 노틀러스의 저 딜량도 판을 깔아준 챔피언인데도 불구하고 활약을 많이 했다는 걸 증명하는 것 같고요! 그리고 러시아 주인공 관심사위원회 그녀 지하가